히어로즈 하나씩 주 ICU Can you have a big list of items? 이 시간은 현대해상 하이카와 함께하는 5월 월간 MVP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에 대한 현대해상 이성대 상부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금바스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5월 주승부분 MVP는요. 베르헨킹! 전달이 있겠습니다. 백성승에서 이어서 꽃다발 전달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상 본부 분들과 함께 유명히 촬영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르헨킹 선생님의 큰빵스타치입니다. 5년 동안 추술물에서 전달을 하고 시상의 끝 전달이 있겠습니다. 전달에서 하이카와 함께하는 이오선 꽃다발 전달과 함께 모드판 시상 모드판 전달하고 기념촬영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현대해상 하이카와 함께하는 차다발 MVP 무려 5월 한 달 동안 홍버지 7기를 몰아친 합격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월 수은선수 시상이 있겠습니다. 5월 기간에 수은선수는 수수 김영빈! 수은선수 정기훈 시상식에서 항상 완벽한 기회에 전달을 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시상든던 날과 꽃다발 전달 그리고 시상 모드판 전달과 함께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자, 현대해상 하이카와 함께하는 자유리한 MVP 5월 4자분 합격 수수 김영빈! 수은선수 김영빈! 지금까지 현대해상 이성대 선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끝번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수은선수 김영아 공연 5월 1위 수수 일원 6,2위 2위 3위 수수 2위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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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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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